숨겨두기만 했던 38천도의 뜨거운 성검인 단원컨대 어깨 탑2 이 두사람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궁금하면 지금부터 달려들어 그럼은 꽈추계 원탑 꽈추형 여기서는 왕자 부인과의 원탑 와이엇니 여기서는 공주 꽈추왕자 와이공주 두 번은 세상렬 자타공인 시그니처 코너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이사를 한지 2주차죠 이분은 한정판 운동화 같은 분입니다 원래 판매가는 20만원이었는데 대팔고 대팔고 결국 100만코인 100만원 훌쩍 넘는 운동화처럼 촌촌살인 입담으로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분이죠 탑터저물주 비녀의학과 의원원장 과추형 홍성호원장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네요 더워지네요 몸값이 올라가면서 더워지네요 출연료 올라가야 될텐데 출연료는 그대로 요즘에 근데 저희도 뭐 그런거 있습니다 우리 꽈추형 딴게 아니고 월금만 따박따박 나와도 어떻게 보면 어디 편 듣는게 아니고 그것도 다행이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좀 내가 돈 많이 벌겠다 하면 월급 나누는데 붙어있어라 그만큼 좋은데 갚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새삼 생각이 나요 출연료가 똑같이 계속 그런데 출연료가 또 2년 연속 똑같을 수 있나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중간에 이거 감사드려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어허어 지금 뭐 민원이 기다렸어요 예 어허어 그러니까 몸값 올랐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몸값이 그대로 깨어진거잖아 1년 전에 일단은 미리 몸값을 많이 쳐줬대요 그게 그게 나 깐다 진짜 와 그게 알겠습니다 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팔고 대팔아야지 올라가는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저 KBS 갔다가 인비씨 갔다가 올까요 어 이적하실거에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SBS 뼈를 묻었습니다. 호가 SBS죠. 이분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만드는 수제와 같은 분이죠. 내 발에 꼭 맞는 수제와처럼 나한테 꼭 필요한 하반신 장보 인포를 우르르 쏟아내는 분. 와이킹 산부인과 원장 김지원 원장호 소수. 네. 안녕하세요. 수제와 너무 기부치고 좋다. 수제와 진짜 오랜만이다. 수제와 신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안 써보셨어요? 수제와를 성수동 그런 데서 맞춰보신 거예요. 그렇죠. 인천은 신포동이 되게 유명하고. 발이 특이하고 평발이라든가 특이한 분들이 많이 맞추던데 많이 맞추셨나 보니. 아니 근데 원래 신발을 그렇게 메이드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맞게 맞춰요. 제일 편하게 신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른발 왼발이 또 다르니까. 더 맞아요. 김지원 원장은 수제와 부추 등등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그냥 구두 맞췄었어요. 엄마가 한 번 선물로 해준다고. 발 편한 거? 이거 발 되게 편하다. 이래서 한 번 맞춰주신 적 있어요. 예전에 거기를 휴주 싸롱이라고 그랬죠. 맞아. 맞아. 네. 네. 싸롱. 그래서 막 신발이 있는데 싸롱이래. 어렸을 때.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죠. 네. 네. 지난주에 뭐 어떤 자리로 옮겼는데. 네. 네. 저희가 그 어떤 그 터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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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터가 있고 수요일 터가 있는데. 수요일 터는 어떤 것 같아요? 수요일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중심을 보는 과정. 진짜로. 중심이 있고. 아하. 화수랑 목금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하. 좌하수. 아니다. 워라구나. 아하. 목금을. 토요일을 빼고 일단.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왠지 대기가 센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왠지 화 목하면 좌우로 쏠리는 것 같잖아요. 옛날에 또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지. 화요일 목요일은 약간 뻘쭘하지 않습니까? 아하. 빨간 장미는 수요일. 수요일에 빨간 장미 하니까 벌써 복선을 깔았어요. 목요일에는 빨간 장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피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네. 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얘기인데.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요. 의학적인 코너입니다. 의사 선상님들이 성 고민을 의학적으로 풀어주는 코너라는 거 메모리 해주시고요. 문자 보죠. 네. 2788님. 며칠 전 기사에서 봤는데요.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에 4명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마을이 넘어가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 행위인데 아무래도 청년들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굳이 병원에 안 가는 걸까요? 두 의사 선생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조사가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고. 야 이게 아픈데 안 간다고? 이건 약간 오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많아요. 약간 불편하면 요즘은 인터넷 서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기가 진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약간 나쁘게 말하면 헛똑똑해야 되어가지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지. 마치 바쁘고 돈도 없고 이게 보면 약간 컨셉을 잡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 청년들은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서치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10대 10대 조금만 아프면 병원 와가지고 인터넷 찾아온 거 줄줄 얘기하면서 오히려 질려보기 힘들어할 정도로 빠꼬미들인데. 이건 좀 안 맞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리고 바쁘다라는 게 요즘 병원이 슈퍼마켓만큼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불마다 병원 없는 거 버렸잖아요. 병원이 짜르르르르 있는데 그게 바쁘다? 그냥 금방 가면 진료 대기시간도 별로 없는 병원도 많고. 그리고 진료비 14,000원인데. 그러니까 14,000원이 보험 다 해가지고. 아니요. 자기내는 거 5,000원인가 3,000원 밖에 안 내잖아요. 만원 안쪽인데 그게 돈이 아깝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커피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커피는 사 마시면서. 김지원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진통제다, 보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사 먹어도 뭐 돈 많아 나오는데. 약간 인간이 오바인 같아 약간은. 3792번님 김지원 원장. 요즘은 로봇으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 로봇을 의사쌤이 조종하니까 그냥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로봇 수술이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단은 확대가 많이 돼요. 마이크로 카메라가 확대를 돋보기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서 아주 구석구석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그게 장점인데 그런데 눈이 좋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손으로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기 때문에 촉지가 너무 좋죠. 다만 로봇 수술은 구멍 뚫어서 해요. 그냥 배꼽에 구멍 하나 뚫고. 그럼 시술이에요? 수술인데 복관경 수술처럼 배꼽에 구멍만 뚫고 거기로 가느다란 로봇 팔을 넣고 카메라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손으로 하려면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손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봇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처벌을 하자면 개복을 하면 흉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관경이나 로봇을 하면 방금 원포트 해가지고 배꼽을 들고 들어가면 흉터도 안 보여. 네. 맞아요. 배꼽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걸 들고 들어와서 흉터도 거의 안 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구나 잘 보여요. 두 번째는 사람 손으로 하면 저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봉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자세가 안 돼서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손이 뭐 예를 들어서 각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로봇에 팔이 3개가 4개가 들어가지고 어시스트가 있으면 3개가 4개가 들어가지고 360도 꼬아서 하고 저 구석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비뇨학이라든가 산부인과 쪽으로 이렇게 아랫돌이 골반 안에 장기들이 갖춰진 과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술이 드라마틱한 거죠. 그래서 비뇨학 수술은 대부분 수술이 로봇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아마 산부인과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가 보인다. 이런 데는 누가 봐도 보이는데 골반 안에 잠긴 전립선. 전립선. 전립선 자궁 쪽은 안에 있기 때문에 뼈를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빈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 같은 데도 가면 다빈치라는 게 상품 이름인데 그 로봇가 전립선 쉽게 말하면 비뇨학에 쓰려고 거의 특가에서 나왔다가 지금 대장 사부인과 모든 과에서 다 쓰고 있는데 비보험이라서 비용이 비사인데 너무 이렇게 로봇을 쓴다니까 돈 벌려고 한다 뭘 한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흔적이 안 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복관경으로 해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손을 떨고 이게 약간 손 스킬 떨어져. 그런데 로봇을 잡으면 그 손 떨림을 보정을 해주는 기술도 있거든요. 진짜 내가 어느 정도 떨어도 하고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 막 하는 성격이 있어. 그러면 속도를 0.8 낮춰서 하는 게 있어요. 기능이. 맞아요. 스무스 움직여요. 그래서 당연히 같은 값이면 로봇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비용이 비싸니까 그게 단점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의사선상님이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 손 엄청 떨거든. 그러면 로봇을 타셔야 돼요. 로봇이 되세요. 그렇구나. 나중에 과추 이런 수술도 그쪽으로 갈아타겠네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됩니다. 핸드메이드예요. 제 손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 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지원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술 배워라. 이건 로봇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깥에 보이는 건 굳이 로봇이 하는 이유는 없고요. 정말 접근하기 힘든 곳이 로봇이 하는 거고 아까 홍 원장님 말씀처럼 비뇨의학과 수술이 짱이고요. 그래서 산부의학과는 사실 복관경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 수술도 많기는 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로봇이 다 답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비뇨의학과는 로봇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추 형은 거의 이천 도자기 빚는 거네. 저는 제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도. 춤을 호흡 불어주면서 이렇게. 일단 쉽게 해서 세신하는 거네. 하반신 세신. 제가 늦게 하면서요. 박동을 늦게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로봇 따위가 지금. 그리고 어떤 분이. 저는 로봇한테 하반신 맡기기는 좀 그렇잖아요. 파라솔 맡기기. 어쨌든 성형수술이라든가 모양을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거는 로봇이 대상하기 힘들고. 대신 요새 미국에서는 암수술을 로봇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아예 안 들어가고 로봇 자체가 하는 수술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하죠 약간. 맞아요. 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은 일인데. 육개장 갈비탕이 로봇 형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AI가 행위했어요. 사람의 손맛이 있거든. 로봇 맛이에요. 맞아맞아요. 수술도 손맛이 있거든요. 쇠맛 날 것 같아요. 진짜 손맛이 있어. 맞아맞아. 그 선상님한테 갔을 때 그냥 낫는 느낌이 있잖아. 과추왕자 와이공주는요.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선고민을 대놓고 토킹 어바웃하는 타임 시간입니다. 특히 실시간 질문을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린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하세요. 뜨상 선물 쏩니다. 그럼 미리 받아둔 사연 먼저 대표해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생리 중기가 정확하게 28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리 알려줄 수가 있죠. 며칠 전에도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 점심으로 뭐 먹을게요? 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장어도 밥 먹었지. 장어 꼬리를 꼭꼭 씹어 먹었대. 아래가 아주 묽긋묽글하다 아이가 지금. 오늘 밤 딱 길이 하라고. 내가 하면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진짜. 아우 저저저 입만 살았지. 됐고. 나 오늘 그날이야. 내 계산상으로 곧 터질 예정이라 안 돼. 어? 진짜. 와 오늘 진짜 내가 널 그냥 확. 진짜 안드로메다. 진짜 뭐 블랙클로 보내줘도 했는데. 아 이거 진짜. 한 번도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 입만 살아서 또. 아우. 그렇게 정확히 제가 생각한 날에 생리가 터졌고. 제가 보통 오이를 와르르 쏟아내거든요. 5일 동안 생리를 하고. 며칠 후 남편이 또 찝짝대더라고요. 끝났지? 끝났지? 끝났잖아. 아 왜? 아이오 레디? 오늘 밤 뜨겁게 달려. 어 진짜 알았어. 씻고 올게. 그런데 씻으려고 속옷을 벗다가. 어? 팬티에 묻은 피를 보고 말았습니다. 피. 피다. 피. 씻으러 들어갔다가 또 무슨 봉창 두들리는. 지금 너 끝났다며. 또 무슨 피 안 하려고 하지. 어? 오늘 못해? 뭐? 어? 지금 못하는 게 중요해? 어? 이게 뭐지? 무슨 피지? 예상하지 못한 피를 보니까 뒷골까지 당기는 게 무서워졌는데요. 한 번 그러고 나서 또 피가 나오진 않아서 산부인과에 가보진 않았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나을까요? 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온 이유. 뭘까요? 마이 공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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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히 이땡땡님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토대로 상황극을 메이드 해봤습니다. 필터 샤워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타이틀은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헉. 피 나요. 피. 여성분의 이제 경우인데 생리가 아닌데 피가 나왔다. 와 이거 이머전시 아니에요? 이머전시 그러니까 피가 줄줄 나면 이머전시고요. 조금 나면은 이머전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놀라죠. 당황스럽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부정출혈? 맞아요. 이거를 다 통틀어서 부정출혈이라고 하는데 가끔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 하혈했어요. 라는 표현을 쓰시거나.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맞아 맞아. 하혈이 나와서. 제가 가만한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피가 꽤 나온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하혈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부정출혈이 있었어요. 아니면 묻어났어요. 이거는 뭐 갈색 피라던가 양이 적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걸 다 통틀어서 부정출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사랑 숙제를 뭐 격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저 하혈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찢어져서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거나 두 번째는 자궁 경부에 질환이 있어서 관계를 하면 남자의 성기가 경부에 닿잖아요. 그럼 경부에 질환이 있으면 거기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궁 경부 용종 아니면은 거기에 좀 헐어있는 밀안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막 안에 질환이 있어서 관계할 때 흥분을 하면 자궁이 수축을 하잖아요. 내막에 고여있던 피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상처는 심하면은 꿰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걔네가 더 커지거나 심해지면은 수술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할 때마다 피가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병원 가서 외래해서 금방 치료하고 집에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극에서 만나봤지만 30대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생리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피가 나왔다. 어떤 이 원인들을 의심할 수 있어요? 참 원인이 진짜 많기는 한데 그냥 피가 났기 때문에 상처는 아닐 거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것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네. 질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런 경우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다든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가 이런 내막 질환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피가 나서 갑자기 오는 경우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최근에 윤곽 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주사 맞은 적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방을 녹이는 주사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 어깨 안 좋고 뭐 이럴 때. 그건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어깨나 이런 데 아플 때 주사 맞잖아요.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성분들은 미용 때문에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으러 가요. 병원으로. 지방 녹이는 게 있어요? 네. 지방을 녹이는 주사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오면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물어보고 맞았다라고 하면 내막상태 본 다음에 피를 먹게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최근에 호르몬제를 복용하신 적이 있는지를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원인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 체중 감량이 있었는지 살이 갑자기 쪘는지 마지막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호르몬이나 유질품 호르몬 어땠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초음파를 봐서 혹 같은 거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정도 물어보면 하나는 걸리겠다. 진짜. 그러니까 원인이 무조건 있어요. 옥편이네.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나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게 의사선상님들이고. 역할인 거죠. 감사한 일이죠. 엄청 많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진단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죠. 그리고 내막상태에 따라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도 너무 다르고요. 이분이 배란이 됐는지 배란 전인지에 따라서 쓰는 약이 또 달라요. 피로 멈추게 하는 게.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홍성호 원장하고 김지원 원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피임약 중에 야자요? 야자. 그거 먹으면 어떤 분들은 속이 안 좋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본인하고 맞는 약을 또 찾아야겠죠. 맞아요. 자 문자 왔습니다. 홍 원장. 네. 3783님. Y공주님. 저도 생리때가 아닌데 갈색피가 소량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배란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배란기에 소량의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배란혈이 흔한가요? 저도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뭐야? 배란기에는 배란이 되면서 내막이 쌓여요. 두꺼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두꺼워진다든가 불안정하게 두꺼워지는 경우에 조금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피가 소량 묻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은 아닌데 비정상으로도 보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배란혈이 있는 건 아니고 배란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데 배란기에 불특정한 내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병으로는 보질 않죠. 그래서 이때 출혈 양이 많지 않고 조금만 묻어나고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배란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야 되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배란기가 정확하고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배란혈인가 보다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자, 뜨거운 퀴즈 갑니다. 네. 피, 피, 피. 자, 오늘은 여성의 부정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생리기간이 아닌데 간혹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구피임약 때문에. 2번 폐경기에 접어들어 호르몬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3번 뱃속 거즈들이 팝쥬 팝쥬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니, 근데 이건 무슨 라임이 있어요. 아니, 근데 6미래인 줄 알았어. 네, 자주. 뱃속 거즈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저희 보기에.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무린 고릴라로 딜리버리해 주십시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올게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골. 복격 29금. 뜨겁다 못해 대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추왕자 Y공주. 뜨거운 지상률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네, 김땡땡님.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평소 생리 주기가 28일로 정확합니다. 근데 나이 탓인지 양이 서서히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땜이 터지듯 쏟아져 나오다가 급격하게 줄어요. 지난달은 어릴 때처럼 이불빨래를 했고 이번 달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흘러서 옷이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오다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리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 게 지속되거나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난다 이러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가 들면서 내막이나 호르몬이 바뀌면서 생리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한 하루 이틀 쏟아져 나오다가 한 3, 4일째부터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이 탓입니다. 아, 말리지 참. 누구나 뭐... 병이 아니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뭐 우리가 항상 아리수 얘기도 하면서 파이프 얘기도 하잖아요, 남자들. 맞아요. 뭐 피해갈 수는 없죠. 그렇죠, 나이는 필요하잖아요. 자녀 얘기하고 이랬을 때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기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그나저나 그것쯤 김재현 원장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피는 진짜 위험하다. 그런 게 있나요? 폐경이 됐는데 폐경 이행기 말고 나는 완전 생리가 끊겼다. 한 1년 동안 생리를 안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나는 경우, 양이 적든 많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폐경기 이후에 나는 피가 가장 위험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명이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고요. 이거는 그냥 두면 자궁 내막 암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은 초반에 잡아야 되고. 자궁 내막 암은 뭐예요? 자궁 내막에 생기는 암.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단어는 알겠는데. 자궁이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궁이 나눠져요. 우리가 얼굴에 눈, 코, 입처럼 자궁의 목이 있어요. 자궁 경부가 자궁의 목 부분이거든요. 자궁의 제일 입구 쪽, 자궁 경부가 있고, 자궁의 몸통이 있고, 몸통 안에 내막이 또 다른 층이 하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 몸통은 근육층이고 내막은 샘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자궁 경부에서 생기는 게 자궁 경부암. 자궁 경부 쪽. 그리고 자궁의 내막 안쪽에 있는 샘조직이 생기는 게 자궁 내막 암. 그리고 근육층에 생기는 게 자궁 암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만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가 세 가지고. 얘들이 또 세포 타입에 따라서 또 더 세분화는 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암도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옆에 있는 나팔관에도 암이 생길 수 있고, 달려있는 난소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난소암이라고. 네, 그래서 이쪽 여성한테 생길 수 있는 암만 크게 따졌을 때만 5개.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내막 암은 피가 나는 게 첫 번째 증상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어도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하셔야 하고. 이쪽에 생기는 암은 다 이렇게 피가 나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피가 나오면 완전 잘못된 거네. 네, 맞아요. 왜냐하면 피가 나올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폐경인데. 앞서 내드린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피나요. 피, 피. 오늘은 여성의 부정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MTM 다녀요? 요즘에요? 생일 기간이 아닌데 간혹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 보기준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구피임약 때문에. 2번, 폐경기에 접어들어 호르몬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3번, 뱃속 거지들이 밥죠, 밥죠! 활동을 시작했을 때. 자, 정답 발표. 과추형 해주시죠. 네, 정답은 3번, 뱃속 거지들이 밥죠, 밥죠! 활동을 시작했을 때. 네, 정답 좀 몇 분을 뽑하세요? 선물 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은 삼각패 각각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라이너우. 네, 환기 좀 해봐야죠.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기프트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추왕자 가시죠. 네, 8764님. 셋째 아들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요. 병원에서 고안에 물이 차있다고 하던데 그냥 둬도 괜찮은 건가요? 분명히 괜찮은 변호사 괜찮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안이 내려오는 통로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막혀야 되는데 그게 덜 막혀가지고 복강 안에 물이 좀 내려오는 거거든요. 창자가 내려오면 탈장이고 물만 내려와가지고 고안이 쌓여있으면 음랑수정인데 1년 안에 대부분 막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났어도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는 물을 빼주는 수술이라든지 막는 수술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물이 차면 막아주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물 차는 그때 막는 게 아니고 창자가 나중에 내려오거든요, 스무수. 그게 탈장이에요, 탈장. 아, 결국에는 탈장. 탈장이야, 결국에 탈장. 그러니까 그거는 막 이렇게 부풀어오르고. 그렇죠, 그렇죠. 창자가 밑에 내려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수술을 꼭 해야 되는데 음랑수정도 한 살이 지나서도 계속 물이 차가지고 있다가 뭐가 뚫려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막힐 수 있는 환경이 많다. 자, Y공주. 네, 5853님. 올해 고3 되는 딸이 소음순이 길어서 특히 생리할 때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딸이 소음순 축소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언제쯤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하면 많이 아픈지, 회복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사실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김지원 원장, 이거 말고도 야, 애 좀 더 큰다면 해줘라. 어르신들이 좀 그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2차 성징 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애가 더 크면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 소음순도 2차 성징 때 많이 커져요. 그런데 이분 지금 고3이니까 이미 2차 성징은 다 끝났잖아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수술하고 싶을 때 회복 기간 이런 거 괜찮을 때 그때 하시면 되고요. 통증은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파요. 그냥 일상생활 다 가능한데 그냥 어디 왜 우리 어디 다치면 좀 불편하잖아요. 뻐근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정도의 불편함? 어디 여기 왜 다 딱 긁히거나 피나는 정도 상처 있으면 피 날 땐 아픈데 몇 시간 지나면 안 아프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뭐라 그럴까? 자꾸 손이 가는 이런 느낌? 뭔가 신경은 쓰이지만 엄청 아픈 건 아닌? 그냥 그 정도 느낌이고 회복 기간은 일주일이면 다 아물기는 하고요. 그 상태로 일주일이요? 네. 금액 수술을 하고 일주일 있으면 다 아물어요. 그때부터 붓기 빠지는데 한 달? 그리고 모양이 완전히 다 자리 잡는 데는 1년. 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병원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환자분이 원하는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아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다르겠지만. 중간값 정도가.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싸지는 않구나. 네. 200에서 300. 제가 알기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5건 정도 재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꽈추용도 관심 있는 형님들 우리가 노말로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아 꽈추수술 말입니까? 네네네. 저는 저도 다른 병원보다 좀 비싸가지고 저는. 뭐 뭐 그냥 꽈추용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기본 그 그 하프 천만 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아니 근데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어찌 됐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남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센터라고. 네네네.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엽전이 허락이 돼. 그러면 그걸 따져보면 달에 50씩이야. 네네네. 그치? 그렇게 따지면 과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받는 분들도 있고 아우 저거 왜 비싸해가지고 그냥 조금 저렴한 데 가서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아우 근데 나는 그건 반대야. 그거는 뭐 자기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다른 병원 간다는 분들 금액 때문에 간다는 분들 절대 잡지는 않아요. 저도요. 저는 절대로 할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아니야 그게 맞아.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코를 세워. 쌍수를 해. 근데 그걸 싼 데 가서 해? 아니요. 아닌 거지. 저는 할인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감사 할인 그런 거 있어요. 고객 감사 뭐 감사 다 잘 팔렸으면 고객 감사하고 땡큐하고 말지. 안 팔렸으니까 감사하게 좀 사주세요. 이게 고객 감사 세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일 안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르신들 표현대로 이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저렴한 데 가라고 해서 왜 옆에 병원이 싼 데이라면 이유가 있거든요. 글로 가서 하시라고 그냥 왜 저한테 따지느냐고. 싼 거는 이유가 있고 비싼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옷 브랜드도 저렴한 것과 고가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다른 것처럼 수술의 결과가 되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비싸게 받는 편이에요. 저는 옷은 조금 달라요. 옷은 뭐 저렴한 거 있고 뭐 비싼 거 뭐 본인을 위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건데 아유 자기 몸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건 평생 한 번 하는 수술이거든요. 아니 나포 세일이야. 그럼.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주형 문자 왔습니다. 7252님.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한 지 1년 된 새 신랑입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있고 아내가 너무 친구 같아서 사랑숙제를 안 한 지 꽤 되거든요. 아내를 봐도 딱히 성육이 생기지가 않는데 더 늦기 전에 아이는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비뇨학과에 가서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남성 호르몬에도 맞아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육을 불러 이렇게 약은 없고 당연히 없죠 당연히. 발기가 안 돼서 이분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너무 편안하고 친구 같고 쉽게 말해 성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건 비뇨학과에서 해결해진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약간 새로운 분위기 만들고 늘상 사랑숙제하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야외로 나가보고 봄에 피클이 나가듯이 야외는 불법인가.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MOTL에 있잖아요. 모텔 이런 데 가면은 도움받는다고. 약간 조금 야릇하고 좀 저렴한 듯한 약간 빨간물빛이 있는 이런 데 가서도 약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첫사랑 장소 때 우리 처음 했던 데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새로운 데 가는 게 맞는 거지. 늘상 봐도 아무런 느낌도 안 나는데 똑같은 방에서 똑같이 해가자. 완전히 의무적인 숙제하는 거고. 너무 힘들잖아요. MOTL에서 하늘천국에서 김밥도 시켜먹고. 그렇죠. 쉽게도 보고 안 하던 걸 해보고 하면 또 약간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런 도구도 이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구는 뭐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아니 간단한 거. 간단한 거. 진짜 요즘 보면 성인용품 가면 워낙 자꾸 도구라고 하면 변태적인 거 생각하는데. 달려가전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하면 내가 약간의 모자란 부분은 얘가 채워주고 하면. 맞아요. 일단 상피잖아요. 내가 좀 길게 안 되면 얘가 좀 더 보충해져요. 마무리 투수 그런 게 있어요. 산발도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산발 투수 있고 마무리 투수 있고. 왜냐하면 3이닝 던지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 개투도 있고 이런 게 있으듯이.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고 절대로 괜찮은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추형은 완투입니까? 저는 완봉이잖아요. 내 완봉. 아 완투도 아니고 완봉. 너는 노이튼어론 정도 되지 않을까. 노이튼어론은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노이튼어론은 구실을 못하는 거. 예예. 0이잖아요. 0. 저는 펠레스코입니다. 야구로 치면 그냥 9대7 정도 난타전. 끝에 승리하는 경우. 네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들 안 미치겠지. 저희도 어느 정도 하완신 카퍼필드인데 딴 게 아니고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남성 호르몬 맞아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맞으면 참 착각하는 게 남성 호르몬 맞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우악 이렇게 아니고 갱경기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 너무 떨어져서 성력도 없고 짜증만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호르몬 딱 보충해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처럼 지금 나이가 10년이고 결혼한 지 1년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을 거고 이분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11년 동안이잖아요. 11년. 그렇지. 11년 동안이고 연애 1년 동안 얼마나 숙제 많이 했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지금은. 지금은 병원을 하셔가지고 호르몬 맞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호르몬 맞으면 근육밖에 안 클 겁니다. 참 또 신기하게 박진영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홍성호 원장, 김지원 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지원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남편의 한쪽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고 조금만 스쳐도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을 가보자고 했는데 좀 더 있어보자고 하던데 남자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걱정돼서 죽겠는데 남편은 너무 태평해요.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프기 때문에 유방암은 아닐 것 같고요. 아. 이거 봐. 이거 하나 배웠어. 안 아프면. 오히려. 오히려. 네. 맞아요. 그런데 스쳐도 아프고 이렇다고 하니까 뭔가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은 근육 같은 게 심하게 뭉쳤거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멍울이 만져진다니까 뭔가 염증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그렇지. 물려온 거 아닐까요? 약간. 어떤 거요? 아니요. 그렇지. 물려가지고. 아. 아. 남편이 태평이라잖아. 약간. 이야. 와. 네. 왜요? 왜요? 밖에서 뭐 아웃사진. 아니요. 걔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 네. 멍울이 만져지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질환이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되면 병원 가보시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위에서도 내가 가슴에 뭐가 만져져?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프니까 염증이면은 어떤 염증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몸에 퍼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염증 범위가 더 넓어진다던가 전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확인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분입니다. 딸아이가 방광염이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콩팥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인 사람도 있나요?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차라리 제가 하나면 조련만. 딸이 그렇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와요. 너무나 걱정되고 제가 그래도 너무 속상할 텐데. 이거는 부모님이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고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애 가졌을 때 부부 삶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가 이래서 자기감 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간혹 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분들 꽤 있어요. 맞아요. 형님 CT 찍어보셨어요? 혹시나 CT를. CT CT. CT 찍어보셨어요? 근데 안 찍어본 사람도 꽤 되거든. 찍고 난 다음에 다른 걸로 찍었는데 콩팥 하나밖에 없으려면. 그래요? 30년 40년 모르다가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콩팥 하나밖에 있다고 몰라요. 꽤 많구나. 근데 요즘은 정밀초음파 보면 태아 때부터 알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까먹고 지내세요. 그냥. 콩팥 두 개만 우리 신경 쓰고 살아요.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개 있으면 어쩌고 세 개 있으면 어쩌고 살 건데 까먹고 지내세요. 그냥 운동 많이 하고. 그냥 까먹고 지내면 이 친구한테 콩팥이 하나 있는 걸 모르고 살아도 될 시점이 올 거거든. 그래갖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극장해봐. 콩팥 하나밖에 없어도 얘 튼튼하게 커가지고 하나 콩팥보다. 원래 콩팥 여자면 요만하거든요. 보면 요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좀 튼실해져가지고 약간 커질 수는 있지.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방광염 뭐 이런 것들이 오면 뭐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방광염에 왔는데 진료를 받다 보면 약간 신우신형까지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방광이 있으면 여자들은 위로 잘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검촌파라든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 뭐야 하나가 없지 이렇게 대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딸아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좀 어린 느낌이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아있는 콩팥 하나도 기형이 있다. 그러면 진짜 문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방광염이 안 오게. 방광염이 와가지고 신우라든가 소변이 걸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망가지면 하나 망가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식받아 자는데 그건 재앙인 거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니까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면 걔들이 부하가 좀 걸려가지고 좀 신장이 좀 빡시지만 커져요 애들이. 그래서 두 명 역할을 해. 욕하면서 일을 해요 그냥 이렇게. 나는 모르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공장만 돌려도 두 개 이상 역할을 한다. 모르고 산다니까 지금 여기 CT 다 찍어보셨나 안 찍어보셔서 훨씬 많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 찍어보면 하는 게 사람 나와요 이렇게. 겁쟁이 필요 없어요. 겁쟁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는 뭐야 이렇게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까먹고 싶네 소리야 그냥. 아하 도너리. 신경 쓰지 마시라고. 도너리 도너리. 자 김지원 원장 문자 왔습니다. 네 김옥심님. 친구가 아직 미혼인데 언젠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난자 냉동을 할까 고민하더라고요. 난자 냉동도 적당한 시기가 있겠죠. 몇 살 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해라 언제가 적합하다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은 대학에서 추천하는 난자 냉동은 난자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 있죠.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하라고 하지 모든 경우에 다 권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에 결혼을 다 늦게 하니까. 난자 동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해라는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결혼을 하셨고 친구가 아직 미혼이다라고 걱정하는 걸 보니 나이가. 본인 걱정 아닐까요. 쿠션이죠. 쿠션이죠. 그래서 뭔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만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지금 고민할 때 얼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타점이지. 해도 후회해도 안 해도 후회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맞아요. 약간 근데 난자 동결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약간 언론에서 연예인들하고 외국에 있는 배우들이 한다니까 유행처럼 약간 나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게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난자 동결은 내가 100%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난자는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니까 약간 좀 연식이 올라갈수록 약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동달아 가지고 배우라든가 제 주변의 연예인들도 저한테 아 꽈추 형 난 정자 얼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길래.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즌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베이비 만들기 전에 석 달 전부터 못 만들고 그냥 바로 생산해니까 쓰라고 그냥. 뭘 묵힌 거 쓰냐고 진짜 묵힌 정자보다. 상룰이 돼요. 겉절이 정자가 훨씬 낫죠. 겉절이라니요. 아니요. 김치도 묵은지보다 겉절이. 겉절이라니요. 아니 형이 겉절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쓰시라고. 바로 무쳐 드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상룰이도 운동하고 이러면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20대인데 술, 담배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애보다 형님이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는 정자면 형님이 훨씬 더 DNA에 좋은 정자를 뽑을 수 있어요. 진짜 나이 먹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 담배는 안 피시잖아요. 이렇게. 약조를 좀 하시지만 그렇다고 요즘 옛날처럼 고주망태 드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형님은 훨씬 낫게 나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자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 약간은. 많이 듣습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듣습니다. 고주망태, 겉절이의 뭐. 잘 알아들게끔 일반 시민들이. 겉절이는 뭐예요 뜻이? 아니 바로바로 붙여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묵은지보다 겉절이도 낫겠다. 신선함은 낫다. 이 얘기하려고 하죠. 그 한 거예요. 왜요?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난자는 다 묵은지냐고 하려고 했으면 제가. 제가 말을 하면 위험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또 여성단체에서 장난하나 되기 때문에. 아니 장난이 아니고 팩트인데 뭐. 맞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은 너무 늦게 시집을 간다든가. 그러면 얼리는 것도 약간 하나의 방법을 주는데. 남자들은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또 장사하는 사람 욕먹는 거 안 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남자들 하지 마세요. 남자들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겉절이도요. 아니 아니 겉절이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겉절이 하니까 약간 좀 어가믹으로 질러준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지원 원장님이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난자 동결이랑 정자 동결을 생각을 하면 남자는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는 정자들이 다 3개월짜리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여자는 내가 30살이면 난자 나이도 30살. 내가 40살이면 난자도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자 계속 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려놓으면 그때 애들이 딱 쓸 수가 있으니까 난자 동결은 의미가 있지만 남자의 정자는 계속 3개월짜리 애인데 얼려서 뭐해. 어차피 3개월인데. 그러니까요. 단 그런 거는 있어요. 고안 암이라든가. 그렇죠. 특수한 경우. 한쪽밖에 고안이 없는데 또 직업상 특수성으로 고안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병적으로 항암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 가능성이 꽤 많아. 그러면 항암치료인 거 받을 때는 막 이런 고안세포라든가 생산하는 세포. 생산이 빠른 세포들이 항암치료하면 공격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헐고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안도 DNA 바로바로 생성하는 데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그냥 유행처럼 젊을 때 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보관하겠다면 20년 지난 정자면 정자도 까먹겠다. 제가 아버지 누군지 진짜 누구였더라 내가. 그러니까 계속 생산이 되는데 그걸 동결할 필요가 없죠. 오늘 뭐 이해가 쏙쏙 됩니다. 수요일. 다음 주 또 수요일에 만나야죠. 그러면 이것 좀 혹시 저 김기혁 아나운서 알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가평 잣같이 생긴 사람. 잣같이 생겼네 진짜로. 예예 진짜로요. 작가씨 생겼군요. 예예.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 그런 상들은 그 하반신 컨디션이 어떤지. 제가 다음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